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Everybody fighting! 유정현입니다. 오늘은 여기 잘 나오냐 자 오늘 추석 열흘 마지막 날입니다. 추석 열흘 때 여러분 많이 있었죠 살 많이 쉬었죠? 배 많이 나오셨죠? 저도 추석 열흘 때 많이 모았고 오늘 열흘 마지막 날 150층 가고 있습니다. 저녁에 또 할 겁니다. 저녁에 한 90층 정도 자 여러분 추석 때 지운사 빨리 빼주고요 다시 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출발 빨리 파이팅! 하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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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여러분 주인공 많이 했었죠? 이름 소모하자마자 성주성 선생님 아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 연휴 기간에 더 많은 생각을 썼을 겁니다. 앞으로 올해 마무리 지을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 내가 나가야 할 기회들 저도 그랬거든요 요 어플 뭐야? 왜 이렇게 잘 살려 보여? 자 어쨌든 간에 여러분 저희도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고 내일부터 오늘 끝나고 내일부터 진짜 새로 출발하고 미모를 다 같이고 대한민국 다 같이고 에브리바디 파이팅! 땡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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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땡냐!